제이어스 아쿠나이 눌러냐 사마하니 자아 숨어있자 어? 왜? 뭐해 이거? 사이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व suic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제 Buddhist 오후라 잠깐 잠깐, 그리고 이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당회전을 깜짝 놀랐어, 즉 빨리 잘 지내고, 그리고 많이 힘든 간식으로. 그리고 이 시간에, 내 조언을 들을 수있다. 어떤 일을 할 수있고, 이번에는 또, 자기가 나는 수용한 이름을 할 수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학생의 이름을 할 수있다. 하지만 물론 많은 여왕이 알 수있다. 제 아이콜마는 이스라엘과 함께 저에게는 제 아이콜마는 저는 smartphone이 좀 더 흘러 근데 제 아이콜마는 저는 심각한 안드사님을 잘 알고 근데 인간의 express전 내 아이콜마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콜마에 제 아이콜에 내 아이콜에게 그래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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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르멍을 여전히 제 이름은 전문가에서 그래서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제 입장은 어떤 눈에 감사드려요 만약에 또 궁금한 게 저는 저에게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에도 하나의 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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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것 원하는 것 원하는 것 원하는 것 어? 안 할 것 원하는 것 원하는 것 자, 파스텔 예, 파스텔 승리 네 네 행복한 기회를 빌리양 축하한 축하 그냥 하늘이 무화, 분야, 아딧야, 환희 여기 뒤가 약간 카페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tiba-tiba aku punya ide 그래서 aku mau pakai kertas surat yang biasa aku pakai di kantor mau tulis nama aku sama nama taranya disini terus tulisannya mau jelek lagi lagi, gengs aku penasaran, gengs kan permintaan dianya hanya tulis nama aku sama dia tapi secara pom yang jeleknya itu dia akan senang atau tidak mari kita tulis lebih baik tulis yang pakai tangan kiri sebentar, gengs biar tulisannya lebih jelek sang won love tara aku mau lipat terus mau masukin ke sini jadi sebelum aku kasih bunganya sama tulisan cantik aku mau kasih ini dulu dan mari kita lihat reaksinya istri aku sagu bunganya udah jadi gengs nah gimana tuh bentukannya cantik enggak semoga istri aku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같아요! 오늘은 이 제인의 surprise를 뒤탕을為 저는 제 사진을 장려 fix할 때 그리고 리액션을 바스로 그를 무슨 소리가ㅋㅋㅋ 저것은 이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있을까? 어 보자 진짜야? 어 보자 나 감사합니다 이거지 내가 갖고싶은가 아니 근데 너무 못쓰지 않았어? 괜찮아 예뻐 괜찮아 이거 왼손으로 하나 어떻게 알았지? 왼손이잖아 아 아니 자기 이거 써줬는데 왜 왜 바로 버려 왜 안 버려 바로 드라마에 자기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 프랭 프랭 놀게 이이야 코코다기 빠란 그거 뭐야 내가 이게 뭐냐고 엄마 아빠 이거 뭐냐고 이거 왜 안 써? 왜 안 써? 왜 안 써? 이거 이렇게 좀 가면 이거 네 네 네 네 저에 들어 뭐 아까 말하자, 제 입에 올릴 수 있는 거에요. 하지만 magazineitt에 계속 즐길 수 있다가 이는 계속 즐거워. 하하하하 제가 웃음. 보통 아침에, 저는 차에 올릴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하느에 맞춰서, 나중에 제가 그리기 위해 올릴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올릴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나는 바로 바지에 올릴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기 머리에 올릴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수업에 올릴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하얀 이거 둘러야 나만 지연아 숨어있자 뭐야 이거 이게 뭔데 뭐야 뭐야? 축하드려요 아 뭐냐고 뒤집어봐 아니 저거 뒤집어봐 이게 뭐야? 사랑하는 사람 아 자기 축하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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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프랑스 성공 왜 프랑스 왜 프랑스 왜 프랑스 자기 tulisan 갖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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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전에 나 집 올 때 있잖아 자기가 이거 보고 바로 tulisan 얘기했잖아 너 너무 깜짝 놀랐어 나 이거 꽃집에서 이거 쓴다고 여기다가 색깔 그 펜 색깔 확인하려고 근데 오자마자 자기 안해? 거기서 첫번째 소름도 났고 그리고 두번째 아까 전에 밑에 있는데 자기가 뭐 숨기는 거 있어 이랬잖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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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렛 인스타그램은 공간! 그러니까 스토리에도 올리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시 올려? 스토리에? 너무 감사합니다! 다리팡기! 회사에서부터 찍었어 진짜? 뭐 찍었는데? 오늘 프랭크 할 거라고 화이! 너네 엄마 감동 먹이는 거 성공! 너무 좋아 이거 어떡해 너무 좋은데 어디서 사는데? 있어? 보고를 제 꽃집에 있어 이 꽃집에 있어? 이 꽃집에 있어? 꽃집에 있어. 꽃? 꽃집에 있어? 꽃집에 있어. 꽃집에 있어. 꽃집에 있어. 꽃집에 있어. 꽃집에 있어. 왜요? 좋은지? 와 제가 좀 더 맘을 써서 그냥 스타라 랍스완원 꽃집에 있어. 꽃집에 있어. 꽃집에 있어. 오늘 이거 하려고 계속 기다렸어. 일부러 안 해주려고 그랬던거야. 진짜로? 오늘 이거 하려고. 진짜로? 고마워! 계속 싫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부끄럽다고. 그런데 랍스완원은 저희도 좋아해. 저희도 좋아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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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ние!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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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널에요 jian는pas. 안녕!